시로 도우미 여우 센코씨의 캐릭터이다. 성우는 우지다 마아야이다. 애니메이션 1화부터 등장하지만 애니메이션 5화에 정식으로 등장한다. 첫 등장부터 센코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있었다. 시로는 새하얀 여우로 순결의 증거라고 한다. 일단 센코와 시로의 공통점으로는 여우이며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둘의 다른 점은 센코는 어머니 혹은 아내 같은 느낌이지만 시로는 여동생의 느낌으로 어리광을 받아주기보다 어리광을 피운다. 때문에 나카노는 센코한테 보살핌을 받지만 시로의 어리광을 받아주게 되는 포지션이 되었다. 물론 시로를 쓰다듬으면서 나카노는 행복해한다. 서로가 윈, 윈관계인 것은 확정이다. 시로의 경우 천리안과 공간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리에서는 더욱더 멀리까지 가능한 듯하다. 나카노를 천리안으로 보다가 결국 자신의 꼬리를 지키기 위해 도망간다. 그러다가 야스코의 집으로 들어가는 실수가 나오지만 그 부분은 야스코 영상에 있다. 후의 6화에서는 나카노와 게임을 하면서 노는데 천리안을 쓰면서 이겨버린다. 센코도 여우 불과 번개가 가능하지만 일부러 안 쓰는지는 모르나. 시로의 경우는 불도 천리안도 마음껏 사용하기에 실력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하다. 센코의 요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며 곡물의 경우 편의점 음식도 받아준다. 참고로 5화에서 유부는 쥐고기 대신으로 곡물로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센코를 좋아하기에 나카노와 센코의 관계를 걱정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러나 나카노는 이를 가볍게 해결하며 시로의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센코를 받기 시작했다. 센코를 받기 시작했다. 센코를 받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